개인기 있으세요? 있으면 하나만 보여주세요. 아, 빨리. 지금 어디 가세요? 개인기 보여달라니까. 아, 미소 씨. 그만, 그만 들어오세요. 그만, 그만 들어오세요. 지금 누구만 해낸 거예요? 고, 이주혜 씨. 이주혜 선생님이 휴배로 해내신 거죠? 네. 꽤 여자 이주혜 같긴 한데, 재밌었어요, 아무튼. 말할 수는 없어요. 웃음과 즐거움이 있습니다. 열정과 꿈이 있습니다. 뮤직 카니발 채널 공정! 열정과 꿈이 있습니다. 그ifer한 그림 아니었는own possibilities. 영원히 decorations. 영원히 drawing. 내 인생이 행복한 거야 천년 세월 만년 사랑 함께하고 싶던 단지 살다 보면 잊는 날도 있어야 멀어 언제나 한결같은 과음으로 다시 태어나고 사랑할 거야 다시 태어나고 사랑할 거야 다시 태어나고 사랑할 거야 내 모든 걸 다 주어도 아깝지 않을 당시 이 세상에 당신을 만나 내 인생이 행복한 거야 천년 세월 만년 사랑 함께하고 싶던 단지 살다 보면 잊는 날도 있어야 멀어 언제나 한결같은 과음으로 다시 태어나고 사랑할 거야 천년 세월 만년 사랑 함께하고 싶던 단지 살다 보면 잊는 날도 있어야 멀어 언제나 한결같은 과음으로 다시 태어나고 사랑할 거야 다시 태어나고 사랑할 거야 다시 태어나고 사랑할 거야 감사합니다.